야채의 삶은 반대쪽으로 한 번에 도착했어요. 한 번 더 보러 간다. 한 번 더 보러 간다. 오늘은 손이 나한테 보내주는 곳이 있어요. 한 번 더 보러 가죠. 먹이.. 먹이도 좋지 않지만 먹이도 좋지 않나요? 시아야, 시아야. 강아지 봐. 시아야, 강아지 봐. 주무세요 귀찮아 완전 귀찮아 가자 학교는 안 와줘야 돼 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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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사슴 사슴이야 무서운가봐 사슴 시아 사슴이야 무서워? 무서워? 이거 봐 시아야 귀니피그 안 먹어요 배불러 배불러 귀니피그야 이거 미니 돼지 시아 꿀꿀 돼지 시아야 시아야 이게 돼지야 시아야 이게 돼지야 이게 꿀꿀 돼지야 시아야 시아야 꿀꿀 돼지를 실제로 봤네 시아 오줌 염소 시아 만져볼꺼야 안 돼 아니야 무서워 시아 깡고 무서워 아 무섭대 토끼 토끼 시아야 토끼 시아야 얘 빨리 달래 시아야 시아야 무서워 시아야 무서워 ะ 무서워 시아야 시아야 전화 아 예쁘네 우리 시아 앵무새 무서워 아직도 무서워 시야야 실제로 보니까 무서워? 무서워 여기 아니래 시야 덕쟁이 가보자 장난감 있는데 가보자 여기? 어 책도 있어 얘 듣고 데크해 여기 카페 여기 여름에 더워가지고 여기서 뭐 건냐? 에어컨 위에 에어컨 있네 시야야 블록도 있고 미끄럼이나 타자 시야야 시야야 미끄럼 어 정성비 꼬끼 오리네 오리 시야 여기 코코 닭 꼬끼오 공작새도 있어 공작새 맞아? 응 아 저기 있네 자기야 공작새 시야야 내려와 시야야 내려가서 구경해 어? 그건 안된대 안녕 시야야 와해줄게 아 목지와 잘 넓고 저거 시추 너 살 거 없네? 살 거 없네 허리 살게 없네 거기 살 때 오네 양아주 명아주야 안녕 시야 가.. 만져볼까? 시연이 안녕 문이 아니야 큰일났네 시아야 동물이 무서워 실제로 보니까 무서워? 시아야 동물은 실제로 이렇게 생겼어 꿀꿀 대지 무서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리가 다 다르네 소리가 다 다르네 들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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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시원한 거 같다 시원한 거 같다 시원한 거 같다 시원한 지자 시원한 지자 뭐가 불려야 돼. 햇빛 때문에 안 보여줘. 일단 손 닦아주면 돼. 손으로 가려줘. была 왜 이래. 반복이 힘이 힘이 힘이. 손으로 가려 under 손으로 가려 줄 거예요. 손으로가 안 되세요 손은 안돼 손은 안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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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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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